도대체 챗GPT는 왜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주는 걸까요? 챗GPT에서 뉴빙으로 갈아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이 영상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챗GPT는 왜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주는 걸까요? 챗GPT에서 뉴빙으로 갈아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이 영상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챗GPT는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며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허나 저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인공지능, AI 체폭과의 의사소통은 텍스트 기반의 대화이기에 그리고 항상 대화의 시작은 저희 사용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안 틀렸고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돌려서 안 틀리고 질문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챗GPT 활용법을 타이틀로 한 영상들이 참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용하면서 해당 수칙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역할 설정.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던 사항입니다. 바로 사용자,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해당 세션의 사용자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배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데 이는 역할이 지정되면 더욱 디테일한 답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운동을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챗GPT의 역할을 헬스트레이너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의 범위. 운동을 배우려는 제가 트레이너에게 몸 좋아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 방법도 방향도 너무나 다양하며 가지각색입니다. 챗GPT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달 동안 열심히 가슴 근육량을 늘리고 몸무게를 5kg 정도 찌울 예정입니다. 헬스장 내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입력값에 대한 답변이 더욱 명확하고 디테일합니다. 세번째, 배경 및 환경서술. 본인의 신체 스펙, 헬스장에 비치된 기구의 종류 등 챗GPT가 참고할 수 있는 챗GPT의 입장에서 배경 지식으로 작용할 정보들이 추가되면 좋습니다. 저는 현재 175cm에 63kg이며 헬스장에는 A와 B와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어떤 루틴으로 해야 가슴 근육량이 늘어날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과 조건명시. 이는 배경 및 환경서술과 비슷합니다. 3번을 기반으로 입력했던 값에 대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해 가정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당신이 말한 대로 주 3회 2시간씩 A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가슴 근육량이 늘어나고 몸무게를 5kg가량 늘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와 같이 말이죠. 이에 챗GPT는 네, 그렇습니다. 와 같은 답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음에 대한 동의와 함께 또 다른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내가 궁금한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한 것이고 챗GP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AI 챗봇과 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와 비슷하지만 AI 챗봇은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대화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AI 챗봇과 대화할 때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답변이 이해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I 챗봇과 대화할 때는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채GPT와의 소통에서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